안녕하세요 휴진입니다 자 오늘은 배틀그라운드 시간입니다 자 오늘 굉장히 따끈따끈한 업데이트가 테스트 서버에 적용이 되었어요 무려 8인 스쿼드입니다 8인 그리고 AR 솔총 드랍률도 2배가 되는 이벤트 모드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자 8인 스쿼드가 어떤 느낌인지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한번 가봅시다 렛츠고 와 왼쪽에 보이시나요 7명 있는거? 이게 최대 8명까지 적용된 그런 이벤트 모드입니다 야스나야 야스나야로 갑니다 샵 떨어져 이건 뭐 공수부대도 아니구요 가자 치파리 스쿼드 갑니다 저희 스쿼드밖에 안떨어진거 같은데 이거 8명에서 판맹하니까 약간 전쟁하는 그런 기분 듭니다 어? 헤이 가이즈 아이 니 더 카 오케이 컴온 컴온 기아 맞아요 카오 컴온 name syntax 가빈 뜬icism 숱 구 나쁘지 않아요, 현재까지 근데 확실히 8명이라로 그런지 뭐... 일단 모였다면, 때거지입니다 Hey, guys! Where we go? 어디가요? 랄랄라 모아 랄랄라 모아 랄랄라 랄랄라 Go! 밀베! 멜리터리 베이스! 멜리터리 베이스! 자 밀베로 갑니다! 밀베 가자! 자 여기 지금 한명 나고자이구요 나고자는 어떻게 한다? 나른다 헤이 가이즈! 3알더 1! 오케이? 오케이 뭉쳐 뭉쳐! 빠르게 뭉쳐! 자 밀베에 지금 입성했습니다 자 2인원으로 밀베에 들어왔을때 어떤느낌이지? 자 뭉쳐 뭉쳐 뭉쳐! 뭉쳐야돼! 뭉쳐야 산다! 내 인생에 있는 적밥! 어 괄호! 왜요? 뭐 아무것도 없었군요 나 지금 그냥 잡아 다 doubles x6 올려 x6 기 Brave 한 번에 줘야 오케이 어 괄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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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괄호 대사용! 괄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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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YEE 이번엔 제 heed적으로 좀 게임을 먹었으면 좋겠네요 이번엔 꼭 잡는다 다 잡는다 진짜 빠르게 파밍하자 이번에는 할 수 있어 아아아야야야 낑겼다 아 오케이 어 시작 하자마자 겁나게 죽고 있구요 오..손기 나이스 espect만 분야 APP 개판 개판 AR 소금기에다가 레드노트 달아주고요 오오 아 저 앞에 있는데 정말 있거든요 아 저쪽으로 합류할게요 아 이렇게 또 어떻게 죽을 수 없어 제발 뭐 좀 해보자 자 파리스쿼드인데 이거 너무 빡센데 에이 와이 아이니드 밴디지 일단 자기장 위치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기서 좀 버티면서 저 안에 있는 놈들을 잡아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승리할 수가 있어요 와 근데 파리스쿼드인데도 벌써 4명이 잡혔습니다 이게 빨리빨리 죽이기가 나기 때문에 다 살리기가 힘든 것 같아요 beep 아 저쪽 있다 아 저쪽 있다 바로 밑에 있다 바로 밑에 있다 바로 밑에 있다 위치 확인 위치 확인했어요 위치 확인했어요 아 그 맞췄는데 기어 나와라 기어 나와라 저 앞에 있는 놈을 잡아야 돼 저 옥상 있습니다 한 마리 나오지 말걸 이번엔 밀버에서 꼭 살아남아 봅시다 제대로 한번 싸워보자 간다 아파트로 떨어집니다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번엔 아파트로 다이렉트로 떨어질게요 오우야 오우야 쏘드마스터 임마 쏘드마스터 이 짜식아 쏘드마스터다 낫의 위력을 받아라 잘 가시구요 죽어? 응 죽어? 그렇지 아 낫살 임마 오우야 아핫핰 안 돼에에에에 아 아 아 아!! 아!!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 아니